자 아서라 세상사 시작 아서라 세상사 굿 아주 좋습니다 자 보면 자 저기 뭐야 조그만 음표가 있지요 큰 음표가 있고 조그만 음표가 있지요 그러면 세상사 할 때 보십시오 세자에 조그만 음표 하나 붙어있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꾸밈음이죠 뒷꾸밈음입니다 뒤에서 꾸며주는거죠 만약에 그렇게 조그만 음표가 앞에 달렸으면 앞에서 꾸며주는 거겠죠 하나 달렸으면 그렇고 두개 달렸으면 만약에 두개면 두개짜리로 되어있으면 그 두음을 다 저기 빠르게 빠르게 그 두음을 다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박자는 그걸로 세지 않습니다 박자는 큰 음표 있죠 주음 주음에 그렇게 걔들은 보조음이에요 주음 박자만 세워주는 겁니다 보조음 박자는 세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속해인 예속된 것이기 때문에죠 그러니까 세상사 할 때 그 세자의 큰 거 큰 음표에 그 작은 음표는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일종의 몸종이기 때문에 몸종이기 때문에 걔는 몸값이 없습니다 예 주인 몸값만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아서라 하면 아짜는 반박이니까 짧죠 서는 길어 긴데 한 박자 반이겠죠 앞에 거 반박자 하고 뒤에 거 한 박자 이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배워드릴 것은 붙임줄과 이음줄입니다 붙임줄은 같은 음 같은 음을 붙여서 두개 음을 하나로 하나의 길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또 이음줄이 있어요 각기 음 높이가 다른 두 음을 이어서 한 저기로 저기 뭐야 박자로 그것을 한 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아서라 세상사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그리고 검은 머리 검은 머리에 저기 뭐야 요렇게 요렇게 줄들이 하나씩 있는 것도 있죠 뒤에 달린 줄 머리 있는 부분에 요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라는 뜻이에요 음을 끌어내리라는 뜻이에요 앞에 달려있으면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죠 보니까 그쵸?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뒤에 달린 것은 되게 뭐예요? 끌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흘려내리는 거예요 흘려내리는 거예요 그게 흘려내리고 앞에 것은 흘려올리지 않지요 끌어올리죠 끌어올리고 흘려내리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아서라 세상사 쓸 곳없다 따 무서워 따 따 안하고 따 하면서 흘려내리죠 자 갑니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없다 쓸 곳없다 쓸 곳없다 쓸 곳없다 다 를 내리지 않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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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음을 해줘야지요 본음을 해주고 살짝 끌어내리는 거죠 없다 내리면 안 되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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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없다 같은음 없다 이렇게 돼야 맞죠 다시 할게요 아서라 세상사 쓸 곳없다 시작 마서라 세상사 쓸 곳없다 그러죠 군불견 동원돌이 군불견 동원돌이 동원돌이 다 동원 동원 다 한 박자씩이죠 동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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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원돌이 동원돌이 갈매기 표시가 무엇인지 아시죠 4분 심표입니다 이게 한 박자짜리에요 제가 저기 여러 회원님들 보시기 좋게 2분 심표 처리하지 않습니다 두 박자 쉬어도 4분 심표로 두 개를 해놓았습니다 이 단위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두 박을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쉬고 있구나 그걸 아시도록 2분 심표 처리를 하지 않고 4분 심표 두 개로 처리했습니다 세 박자를 쉬더라도 대개는 제가 아닐 때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그냥 그 단위로 해서 개수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하나 쉬면은 한 박자 쉬는 거겠죠 군불견 동원돌이 변신춘 시작 군불견 동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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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이 아닙니다 동원돌이 각 한 박씩이잖아요 동원돌이 시작 동원돌이 변시춘 변시춘 그쵸 열 열하나 열두리 변시춘이죠 아홉박이서 쉬고 변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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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소부야 웃돌마 장가 그리고 거품은 창 해갖고 머리 빈 콩나물 있죠 네 까맣지 않고 머리 빈 콩나물 창 그거 두 박자입니다 장가 장가 소부야 시작 장가 소부야 웃돌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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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부 이음줄 같은음을 해 줄 때는 붙임줄 타이죠 자 이어 주었습니다 웃돌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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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부 평생사업 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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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사업 평생 평생 자 생자 보면 자 그 생이 바로 문제의 8분음표와 16분음표 두 개를 엮어서 한 박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생이 한 박자지만 음은 세 개가 있네요 앞에 생이 길고 뒤에 거 생이 평생 할 때 그 생이 앞에 음은 길고 뒤에 음 짧은 거 두 개로 되죠 생 시작 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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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면 조 떼고 읽어드릴게요 미파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행 시작 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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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잖아요. 세행. 시작. 세행. 그렇죠. 세행. 세행.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시김새인데 시김새를 그냥 표시로 안 하고 음으로 다 그려드렸습니다. 빨리 눈으로 파악을 하라고 원래 다른 데서는 기약이나 이런 데서는 다 표시로 해요 그냥. 음 안 하러 놓고 표시로 합니다. 저는 표시로 하지 않았어요. 기호 표시로 안 하고 음으로 분명하게도 음높이를 거기 설정을 해서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저기 뭐야 읽으십시오. 평생 사업. 평생 사업. 세행이 아니에요. 세행. 세행. 사업. 평생 사업. 평생 사업. 거년. 여기도 또 거년이 또 저 뭐예요. 저 레하고 미하고 또 이어드렸죠. 거년. 시작. 거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장부. 평생 사업. 거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대장부. 부. 부. 대장부. 시작. 대장부. 대장부. 평생 사업. 평생 사업. 사업. 거년. 시작. 거년. 진아하아 간니 그렇죠 진아 잘 하시고 계세요 진아하아 그렇죠 특정한 음을 다 꼭꼭 찍어서 해주십시오 그거를 악보상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음만 그렇게 그려드렸는데 원래는 찍어야 돼요 지나하아 지나하아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김빠진 소리가 나지만 나중에 그게 김이 다 찹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나하아 지나하아 가니 가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박자는 네 박자가 지나간 거예요 지나하아 가니 지나하아 가니 동류수 동류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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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동류수 구비 구비 시작 동류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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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부점 나왔습니다 구비 구자 구비 시작 그죠? 비 짧게 해주고 바로 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 조 때 긁어드릴게요. 파 레 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니까 구 비 히 시작! 구 비 히 구 비 히 구 비 히 그죠? 지나가니? 구 비 히 시작! 지나가니 지나가니 빨리 해야돼 지나가니 구 비 히 아니지? 구 비 히 구 비는 똑같은 음인데 구 비 히 그죠? 물결은 바삐 바삐 시작!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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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해 허니 동도해 허니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악보 파악을 하셨어요? 그 저기가 이 하고 올라간 그 저기 솔 있죠? 저 조표 다 떼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조표까지 해갖고 이걸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내가 조표 다 떼고 읽어드립니다. 네 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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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쪄그만 솔은 음가가 없잖아요. 그냥 그냥 저기 전부다 전부다 그러니까 허니 허니 가 길어요. 그리고 하시 하기 전에 이 하고 허니 하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니 하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 허니 하시 부속히 호랭 부속히 호랭 호랭 시작! 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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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하죠. 동도해 허니 하시 부속히 호랭 자 맨 저기 마디에 첫 저기들은 다 그 샵인 거 아시죠? 덩이요. 안 그러겠어요. 12개씩 해갖고 다 맞춰놨으니까 덩이요. 그러니까 그 덩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허랭 허가 덩인 건 아시겄지? 동도해 허니 하시 부속히 호랭 시작! 동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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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허니 하시 부속히 호랭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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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해노 진안 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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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 공 제경 미리 응을 붙이면 안 되겠죠? 제교홍 시작 제교홍 공무 제교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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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공무 공무 눈물이요 눈물 눈물이요 제교홍 공무 눈물이요 제교홍 부점이 있으니까 겨가 짧게 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제교홍 시작 제교홍 공무 공무 공하고 으하고 음이 같으니까 올라가면 안되지 공무 나중에 살짝 올라가 공무 눈물 시작 공무 공무 눈물이요 시작 공무 공무 눈물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오늘은 합니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군불견 동원돌이 자 동원에서 자꾸 동을 자리케 하지 말라고 했죠 군불견 동원돌이 편시춘 시작 군불견 동원돌이 편시춘 거기서 편시춘이 나와요 열 번째에서 나와야지 군불견 동원돌이 편시춘 시작 군불견 동원돌이 편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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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 소부야 웃돌 마라 창가 소부야 웃돌 마라 웃돌 시작 웃돌 마라 아니야 웃돌 웃이 덜이 웃돌 날 때 덜이 저 내잖아 더 낫잖아 자리로 창가 소부야 웃돌 말라 그렇죠 창가 소부야 웃돌 말하시다 창가 소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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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돌 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대장부 평생사업 대장부 평생사업 뒤에 건연하고 뒤에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건연 지나가니 시작 건연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시작 자 어디가 구비가 저기 구비가 저기 뭐야 같은 의미인데 구비를 내립니까? 구비 구비 시작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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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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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허니 백천이 동도해 아니죠 백천이 하고 바로 동도해 아닙니까 한 박자인데 왜 쉬세요 뒤에 없어지는 거 다 한 박자씩이요 백천이 동도해 시작 백천이 동도해 허니 해 보면 두 박자 짜리죠 알 피었지 머리 피었습니다 동도해 시작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서 귀 허랴 하시 부서 귀 허랴 그쵸 우산호 시작 우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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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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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제겨허허헝 공의 끝은 머리요시단 제겨허헝 제겨허헝 시단 제겨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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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끝 공의 시작 공의 눈물이요 눈물이요 그쵸? 거기까지 했습니다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씻어내기 위해서 물려타림 조금만 쉽게 배웁시다. 제겨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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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